창원시설공단과 통상임금 소송참여 직원들 간 화해 합의서입니다. 피고인인 공단 측이 소송 직원 480명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통상임금의 복지 포인트와 자체 성과급을 포함시켜달라는 원고 측 직원들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겁니다. 화해 권고 결정 후 2주 이내에 원피고 어느 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공단과 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이 인상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추가로 지급된 최근 3년치 법정수당은 총 11억 원. 하지만 소송에 같이 참여했던 무기계약직 36명은 모든 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 결과 복지 포인트는 포함됐지만 자체 성과급 차익부는 누락된 겁니다. 성과급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은 연말에 성과급을 한꺼번에 몰아받는 관행이 원인이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자체 성과급을 7월에서 8월, 나머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연말에 나눠받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해 7월쯤 통상임금 재산정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쓰였던 직원들 급여 맹세서에 무기계약직만 자체 성과급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 242명에 대한 통상임금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단 측은 전국적으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엇갈리는 만큼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취재가 시작되면서 소송 무기계약직들에 누락된 자체 성과급 차익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소송에 따른 통상임금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나머지 지역 공기업의 추후 소송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